그리고 이제 신입생들이 조금씩 들어올 거예요 그러겠죠 일찍부터 기강 때부터 시작하신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 앉아있지만 중간중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한테 학교론 수업은 꼭 이전 거 다 듣고 와야 된다 시간 내서 듣고 수업에 참여해야 알아듣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앞에 거 들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여러 번 공부할 거니까 너무 겁먹을 건 없고 해두면 좋지만 예를 들면 거미지 비론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교실 때 나 거미지 비론을 이제 알겠다 그러면 이제 1년 내내 편할 거예요 거미지 비론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렇다고 몰랐다고 해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2월 달에도 설명할 거고 3, 4월 달에도 설명할 거고 기출문제 풀 때도 설명할 거니까 계속 앞으로 설명할 거니까 내가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면 단어 자체가 생소해요 이 단어가 뭔지 이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이건 여러분이 좀 집에서 공부하셔서 노력하셔서 풀어내야지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간이 약이다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긴 하겠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공부할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빡세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표는 1년 내에 단번에 합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 고민해서 효율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집에서 공부하시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중에 두고두고 편할 거예요 학교론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조금 투자해서 좋은 성적 얻을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노력하시면 나중에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 스스로 들 거예요 자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 보죠 교환 받았을 거고 자 한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데 시장론에서 이 정도를 알고 가면 나중에 좀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시장론에서 이 정도는 배우고 가자 자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의 효율성 이건 뭐냐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시장 가치는 부동산에 대한 시장 가치예요 부동산이 시장에서 인정받는 가치를 시장 가치라 그래요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얼마나 지체 없이 반영되는지 이 반영되는 정도를 시장의 효율성이라 그런대요 이 단어 뜻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의미만 한번 해석해보면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 가치가 가격이에요 가격에 응원을 줄 수 있죠 예를 들면 사우동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나 생태공이 조성될 예정이야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의 가치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죠 올라가겠죠 좋은 정보니까 이런 정보가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만 해석하면 되고 이런 건 반영되는 정도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정보력이 매스컴이나 이런 정보 공시제도 같은 것이 잘 발달되어 있으면 바로 반영하겠지만 저도 안 가봤지만 아프리카나 브라질 열대우림 같은 데는 이런 정보나 매스컴을 통해서 알아가는 데가 오래 걸릴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어요 나라에서 그 지역 개발될 거야 개발할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몰라요 가격이 막 안 오를 수 있어요 이런 건 반영이 안 되는 경우고 그래서 나라나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테마를 이해하려면 정부가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반영되었다는 의미가 뭐냐 이걸 해석해야 돼요 반영되었다는 의미 뭔지 잠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김포에 아침에 오기 전에 차를 타고 올 때 라디오에서 라디오에서 사우동에 곧 내년에 대형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라디오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땅값이 오르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강의하기 전에 근처에 중개사무소에 가서 땅을 사두면 내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중개사무소에 갔어요 그러면 발표되기 이전에 싼 가격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른 가격일까요? 이미 올랐죠? 이미 올랐어요 이미 올랐다는 얘기는 그 정보가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이 되어서 가격을 변화시켰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들었던 그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사우동에 땅을 샀을 때 이미 오른 가격이잖아요 오른 가격의 땅을 사면 남들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이미 올랐으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오르기 전에 내가 땅을 샀어야 되는데 들었던 정보는 이미 오른 가격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투자했을 때는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남들과 똑같은 수준의 이윤만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걸 우리가 정상이윤이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석해보죠 어떤 정보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변했으므로 반영되었다는 건 이 정보로 인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이미 변했다는 얘기예요 변했으므로 반영된 정보 얘가 중요한 거죠 반영된 정보를 이용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고 남보다 많은 초과윤을 가져갈 수가 없고 뭐만 가져갔나 정상이윤만 획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게 정보가 반영되었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내용이에요 노란색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이제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는 초과윤을 가져가는 게 목표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초과윤을 획득하려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반영된 정보에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에요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테마에 이것만 알면 이제 다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영된 정보로는 초과윤을 얻을 수가 없고 뭐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고 아직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알아야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올 초에 LH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LH 직원들이 먼저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건 발표한 정보에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정보에요 많은 사람한테 야 그 지역 개발할 거야 그래서 수용해가지고 그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할 거야라는 발표를 아직 안 했어요 안 하고 내부 직원 내부 정보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직원들만 알고 있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아직 부동산 가치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정보가 지들만 알고 있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먼저 했었죠 그래서 땅값이 올라가지고 초과윤 얻어간 거죠 이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한 거예요 나쁜 짓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어찌 됐구나 그래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초과윤을 얻을 수 있느냐 얻을 수 없느냐 정상적인 이유만 얻냐 이런 얘기를 배우는 것이 이게 효율적 시장에 대한 테마예요 그러면 반영된 정보는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정보만 바로 반영됐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반영된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효율적 시장을 이렇게 과거만 반영돼 있으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 해요 약하게 반영돼 있다 과거와 현재 정보가 반영되면 조금 강하다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하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세 개로 구분해요 뭐 어렵진 않죠 약하냐 조금 강하냐 강하냐 이렇게 구분해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에요 물론 이제 약성 효율적 시장은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나 브라질 열대우림 같은 데에 약성일 수 있어요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는데 얘는 이상적 시장이에요 이상적 시장이라는 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할 수 없다 존재할 수 없어요 이상적인 시장이고 얘와 가장 완벽한 우리 시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사한 시장이 뭐다 그러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어요 그럼 이 반영된 과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뭐만 얻는다? 정상이웃만 얻어요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이웃만 얻고 중강성에서는 과거 현제가 반영됐으니까 이 반영된 과거 현제를 통해서는 정상이웃만 얻고 강성에서는 언제나 어떤 정보를 이용하든지 간에 뭐만 얻는다? 정상이웃만 얻는다는 거예요 자 현재 정보는 과거는 예전에 공표했던 정보 현재는 공표한 즉시의 정보를 현재 정보 미래 정보는 아직 공표하지 않은 미래에 공표할 거고 아직 공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걸 미래 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표하지 않은 미래에 공표할 내부 정보를 이걸 미래 정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여기에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거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초등학생한테 가르쳐줘도 다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과거가 반영됐으니까 약성에서는 과거가 반영돼 있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가 뭐예요? 현재와 미래죠 그럼 반영되지 않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약성에서는 현재나 미래 정보를 알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중강성은 과거 현재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알아야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미래 정보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으니까 어떤 정보로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 시장이니까 과거 예전에 발표했던 정보나 발표한 정보 즉시는 부동산 가치에 이미 반영돼 있어요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정상윤만 얻는 거고 아직 발표하지 않는 내부 정보가 있겠죠 이런 내부 정보 아까 LH가 가지고 있는 거 LH 지원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들을 이런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표는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윤을 얻고 여기 있는 건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면 초과에는 얻을 수 있다 근데 무조건이 아니라 약성에서 중강성에서 강성에서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세 가지 효율적 시장에서 초과율을 얻기 위한 정보들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과거가 반영된 시장은 무슨 시장? 약성 과거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모든 정보가 반영되면 강성 반영된 정보들을 이용해서 투자하면 정상윤만 얻고 그럼 약성에서 초과에는 얻으려면 어떤 정보 필요하다? 현재나 미래 정보 중강성에서는 미래 정보 강성에서는 초과에는 얻을 수가 없다 모든 정보가 반영됐으니까 어떤 정보를 알아도 초과에는 얻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과거의 정보 과거의 정보를 다 알아내는 분석을 과거의 정보를 다 알아내는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리고 공표된 정보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예전 것부터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분석하는 걸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술은 언제 많이 마셨어요? 과거에 많이 마셨어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술 많이 먹었으니까 술은 과거에 많이 마셨다 이렇게 암기코드를 기억해놔요 술자가 들어가면 과거를 알아내는 거고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현재까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발표된 옛날부터 지금까지 발표된 정보를 다 알아내는 분석을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약성은 뭐가 반영돼 있다? 과거가 반영돼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했대요 술은 뭘 밝히는 거예요? 과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반영된 정보를 알아내봤자 어떤 이유만 얻는다? 정상 이유만 얻는다 그런데 이제 약성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면 얘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알아내는 거죠 현재도 알아내는 거네요 그러면 과거만 반영되는 시장에서 현재까지 알아내니까 뭘 얻을 수 있다?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중강성은 과거와 현재가 모두 반영돼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을 해도 기본적 분석을 해도 과거나 과거, 현재나 다 반영돼 있으니까 뭐만 얻는다? 정상 이유만 얻는다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돼 있어요 그럼 어떤 정보를 알아내더라도 모두 다 반영돼 있으니까 초과이온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한번 정확히만 이해해놓으면 1년 내내 계속 우리가 문제 틀리지 않고 맞을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효율적 시장을 세 가지 약성, 중강성, 강성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할 수 있고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 이유만 얻고 반영되지 않은 정보를 내가 알아내야 이걸 가지고 투자해야 초과이온을 얻을 수 있다 제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초과이온을 얻는다는 건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공부할 때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합격을 해서 자격증을 따서 나중에 업을 할 때는 남들보다 많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경쟁도 하고 투자 잘해야죠 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투기와 투자가 뭔 차이가 있느냐는 건 나중에 4차 우리 좀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거나 투자 잘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공부할 때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가 초과인을 가져간다면 남들이 가져가는 만큼의 수준을 정상이윤이라고 하고 더 가져가면 초과인이죠 내가 초과인을 가져갔으면 시장에 있는 누군가는 그만큼 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이윤들이 고르게 나눠져 있는 시장이 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자원이나 어떤 이윤들이 고르게 나눠져 있는 시장이 좋은 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목적으로 삼는 그런 시장이에요 좋은 시장 그런데 그 시장에서 누군가 초과인을 많이 가져갔다 누군가는 더 어딘가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좋은 시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업을 나갔다라면 초과인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좋은 시장이라는 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이 좋은 시장인 거예요 이게 자원이 고르게 나눠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해볼 건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단어 뜻을 한번 볼게요 집에 가서 이 단어가 뭐지라고 모르면 네이버 찾아보고 단어 찾아봐가지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공부를 학계로는 쉽게 해요 학계로는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얘기했듯이 범위가 넓고 어이가 많고 개념도 용어도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단어는 다 알 거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갔지만 모를 수 있잖아요 살면서 책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 이 단어가 남들 다 아는 나 혼자 모른다 그러면 이 단어의 뜻을 찾아봐야 돼요 자 어쨌든 할당 효율적 시장 할당은 나누어지는 걸 할당이라 그래요 우리가 할당된다 배분된다를 할당이라 그래요 배분 분배를 얘기하고 효율적이다 아주 잘 이루어졌다를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효율성은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노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들인 노력에 대한 최대의 효과를 얻어낼 때 이걸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잘 됐다 잘했다 이런 얘기예요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이래요 자 이 단어 뜻에 다 들어가 있어요 배분이 아주 잘 이루어진 시장 그러면 초과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초과윈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배분이 잘 됐다는 건 자원의 배분이 우리 부동산은 자원이에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에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하니까 얘는 실질적인 초과윈이 없는 시장이에요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 없는 시장이에요 그럼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보다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라면 투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투기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초과윈도 없고 투기가 없는 시장이다 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초과윈도 없고 투기도 없는 시장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노란색 두 줄이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에요 근데 얘를 한번 볼게요 얘를 보니까 그림을 한번 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좀 커요 이렇게 영하금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자 근데 이 안에 일단 할당 효율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을 모식도를 그렸을 때 벤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데 어찌다거나 모식도를 그렸을 때 이 빗금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빗금친 안은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과윈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 빗금친 안이 아니라 밖이라면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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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투기가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초과윈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면 투기 없고 초과윈 없는데 이 빗금친 밖의 부분은 다 투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완전은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럼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에요? 아 여보세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대잖아요 빗금친 안에만 있으면 무조건 할당이잖아요 투기가 없죠? 초과윈도 없죠? 완전 경쟁이면 언제나 항상 투기도 없고 초과윈도 없는 시장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불안정 경쟁이라는 건 완전하게 경쟁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똑같이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독가점이 일어나서 소수의 투자자들이나 얘들이 초과윈을 얻어갈 수 있는 독가점 시장을 얘기해요 불안정 시장은 독가점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조차도 여만큼은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 있다 얘가 포인트예요 불안정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대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이건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아직 나온 적이 없고 나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독가점 시장에서는 초과윈이 있어요 초과윈이 있어요 당연히 야 여기는 초과윈이 있는데 또 여기는 왜 초과윈이 없어? 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볼게요 내가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초과윈이 있는 시장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만약에 초과윈이 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 정보를 그냥 얻을 수가 없어요 정보도 값어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정보를 알면 내가 100만 원을 얻는다고 해보죠 내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 정보의 값어치가 100만 원이에요 이 말은 내가 이 정보를 알면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100만 원을 더 벌 수 있어서 그런 정보가 1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려고 이 정보를 사가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얼마 주고 팔아요? 아니 그냥 더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통해서 100만 원을 얻었다라면 정상적인 이 정보의 값어치를 따질 때는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요 이거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좀 높게 팔 수도 있지 어찌 됐거나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인정하는 정보의 값어치라는 건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100만 원 주고 팔 수 있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정보를 사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사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얘기예요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했을 때 초과윈을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정보를 살려고 들어갔던 돈 정보 비용이 딱 1000만 원이에요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정보를 사는데 1000만 원 들어갔는데 이 정보를 통해서 얻는 초과윈도 1000만 원이라면 실질적인 초과윈이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인 초과윈이 없어요 그럼 투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 이런 게 있지만 만약에 조건상 이런 초과윈이 정보를 얻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다라면 어찌 됐거나 이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윈 얻으려고 투기하지 않을 거다 야 그럼 투기가 없으니까 야 불안전도 할당으로 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요만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해도 돼요 아직 이해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설명하면 되고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나올 가능성도 좀 적으니까 근데 또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분명 얘기했어요 우리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틀리지 않을 문제만 틀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냥 어려운 거든 막 다 난이도가 있는 거든 다 내 걸로 만들려고 막 애쓰면서 노력해봤자 합격하는데 효율적인 공부가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 이건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았고 나올 가능성도 없다 그랬는데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집에서 꽁꽁 싸매면서 막 왜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점점 들으면서 넓어지면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어요 굳이 한번 제가 소개시켜준 거고 자 결론은 그러면 이 그림만 본다라면 완전이면 언제나 할당이죠 근데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여기는 투기가 있는 시장이죠 불안전은 투기가 있을 수도 있고 투기가 없을 수도 있다 해요 자 그래서 결론은 할당 효율적 시장의 특징은 불안전이나 독가점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 하나 기억해놔야 돼요 이 그림을 통해서 불안전 독가점도 할당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라에서 정책을 펼치죠 부동산에 대한 여러 정책이 있어요 토지에 대한 정책, 주택에 대한 정책, 규제 등 많이 있는데 나라에서 정책은 투기를 막으려고 하죠 투기 막으려고 하죠 막으려고 해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 경쟁 시장이에요 근데 불안전 경쟁 시장을 완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해봐요 불안전 시장이고 독가점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걸 완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은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진 이상적 시장이지에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완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건 명제예요 불안전 시장을 완전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안전 시장도 할당이 될 수는 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불안전도 할당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럼 불안전 독가점 시장도 투기를 없앨 수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할당이면 투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할당이면 투기가 없대 불안전도 할당을 바꿀 수 있어요?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안전도 투기를 없앨 수 있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이 나라의 정부의 정책은 우리 부동산 시장에 많은 규제 정책이 있는데 이걸 완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투기가 없는 할당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불안전 독가점도 할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완전과 할당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는 완전이고 할당은 완전을 더 포함해서 불안전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완전과 할당은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구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완전 불안전의 특징을 다시 또 배울 건데 우리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인 독가점이 일어난 시장을 완전으로 바꿀 수는 없다 완전히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그러나 불안전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이 될 수는 있다 그럼 불안전도 투기를 없앨 수 있어요? 투기를 없앨 수 있다 초과위는 없앨 수 있겠죠? 그러려고 정부가 많은 정책과 규제를 펼치는 거예요 투기는 없앨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얘가 얼마나 이에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우리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집에 잘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때만 잘 살았어요 아버지 때나 저 때는 힘들었고 할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 할아버지는 돈만 있으면 땅을 샀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지역의 그 동네에서 거의 반절 이상을 저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땅을 그러면 독과점이 일어났어요 독과점이 일어난 거죠 우리 시골에서 독과점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투기라는 건 그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가격이 오를 것만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걸 투기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산다는 건 수여한다는 건 이 토지를 샀을 때 그 토지의 이용 목적들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는 것을 수여라 그래요 자 그럼 볼게요 우리 할아버지는 투자를 한 거예요 이걸 그냥 땅 사가지고 땅가 오르기만 하기 위해서 땅을 산 게 아니라 야 옛날 사람이시니까 농사를 많이 줘야 나중에 편할 거야 쌀을 많이 얻어야 편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다 농사 짓는 땅을 썼어요 그래서 빈 땅이 없고 다 농사를 많이 주었어요 할아버지 때 자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는 투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그 땅을 농사 지어서 이용하려고 그러면 독과점이 일어났지만 투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목적이 그거인 거예요 땅을 독과점이 일어나더라도 이용 목적대로 사는 게 맞지 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전 독과점도 투기가 없앨 수 있다 해요 이 말은 독과점 불안전도 할 땅이 될 수 있다 이거 이해하면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불안전 독과점도 할 땅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완전 불안전과 할 땅이냐 아니냐는 전혀 달라요 그래요 여기 빗금친 안에 들어가면 할 땅이고 이 빗금친 밖에 있으면 할 땅이 아니죠 맞아요 빗금친 안에 있으면 투기가 없는 거고 빗금친 밖에 있으면 투기가 있는 거죠 불안전이면 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온 질문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시장에서 초과이윤과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초과이윤과 투기가 존재해요 얘가 불안전해서예요 불안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련이 없어요 불안전은 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불안전해서가 아니에요 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할 땅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잡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있냐 없냐는 완전이냐 불안전이냐와 관련이 없어요 할 땅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공부 안 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 투기가 존재하고 초과인 존재하는 건 우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인 독과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질문을 냈어요 100명이 다 맞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공부 안 했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투기와 초과인이 있는 것은 완전 불안전과 관련이 없어요 뭐라고 구분해야 돼요? 할 땅이냐 아니냐로 구분해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전도 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불안전이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가 있거나 초과인 있는 건 뭐 때문이에요? 불안전하기 때문에 독과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 이건 상관이 없는 거고 뭐가 아니니까 할 땅이 아니니까요 할 땅 효율적 시장이 아님으로 또는 할 땅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테마예요 물론 이제 한 번 설명 듣고 완벽히 다 내 걸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이 그림을 좀 떠올리면서 불안전은 할 땅도 될 수 있고 할 땅이 안 될 수도 있네 그러면 투기가 있다 없다를 구분짓는 건 불안전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할 땅이냐 할 땅이 아니냐로 구분져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집에 가서 한 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자 문제 한 번 보죠 27에 나왔던 거 자 일단 머릿속에 불안전이 일어나는 독과점이 일어나더라도 투기가 없앨 수 있다? 그래요? 이게 목표예요 나라의 정책의 목표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시장 독과점을 완전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투기를 없앨 수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자라고 해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보니까 시장의 효율성으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효율적 시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약성 효율적,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부동산의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서 구분될 수 있다 맞죠? 과거가 반영되면 약성 또는 과거 현재가 반영되면 중강성 과거 현재 미래까지 반영되면 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공표된 정보가 어떤 정보에요?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 정보는 뭐예요? 미래정보죠 미래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 맞죠? 모든 정보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를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언제나 강성에서는 정상이윤만 얻는다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상적인 시장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된다 가장 비슷한 시장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고 4번에 보너스로 나온 이런 질문 실수하면 안 되죠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이거의 대안이에요 현재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제 현재 정보를 알아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 가치에 대한 뭘 조사한 거예요? 과거의 자료를 분석하여라고 나왔어요 중요한 건 과거를 분석했다라는 얘기예요 약성은 과거가 반영되어 있는데 과거를 분석했대요 무슨 분석? 기술이에요? 기본이에요 술은 과거에 먹었다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을 하면 이란 뜻이에요 그럼 반영된 정보를 분석했으니까 이 정보를 통해서는 어떤 이윤만 얻는다? 정상이윤만 얻는다 그래서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 초과하는 이윤니까 초과이윤이죠 초과인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반영된 정보로는 정상이윤만 얻고 초과는 얻을 수 없다 이런 얘기고 5번에 보니까 중강성이윤적 시장은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덕지덕지 붙인 이유는 어렵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과거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 현재 정보 정보가 지체 없이 반영됨으로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분석을 하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없다 반영된 거니까 정상이윤만 얻는다 이런 질문이죠 이런 질문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내용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하나 더 배울게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인데 이런 원리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11월 12월 달에 이 테마를 소개시켜주는 이유는 이런 계산문제 푸는 연습해보자라는 거예요 계산문제 풀어내려고 정보의 현재 가치를 부하는 계산문제 차안땡으로 외울 거예요 암기코드가 차안이 땡긴다 이렇게 차안땡 땡긴다가 뭔지 이 땡긴다는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 잠깐 설명해 볼게요 정보 값어치는 가치라는 건 값어치를 얘기해요 이 정부의 값어치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이 말 뜻은 뭐냐면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정보를 알면 100만 원을 더 얻을 수 있다 남들보다 100만 원의 초과이윤는 얻을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보의 값어치는 정보가치를 정부의 값어치라고 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의 크기를 정부가치라 그래요 자 근데 이런 정보의 값어치가 있다라면 정보의 값어치가 0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이 있대요 그런 시장은 할당이에요 할당이 아니에요 정보가치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을 얘기한 되잖아요 할당이면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죠 그러니까 할당요율적 시장에서는 정보가치가 모두 다 얼마? 0 돼야 돼요 근데 0이 아닐 때 이게 할당요율적 시장이 아니고 정보가치가 얼마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아직 할당은 아니니까 투기가 여전히 존재하니까 정보의 값어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얘기고 자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제 가치에다가 현재를 집어넣었어요 현재 값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정보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인이란 말이 나왔네요 할인한 값이다 이건 현재 값으로 당겨온 값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설명해 줄 거고 간단히 얘기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내 정보를 확실히 나만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투자하면 현재 토지 가격이 만약에 이 정보를 통해서 확실히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나만 확실히 개발된다는 걸 알아요 남들은 개발될지 안될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현재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토지 가격이 만약에 7억이라 해보죠 이렇게 됐대요 그러면 나는 이 정보를 알므로 해서 7억에 사서 10억짜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정보를 알아서 그럼 이 정부의 값어치는 얼마라고 얘기해요 10억에서 7억을 뺀 3억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정보가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현재 토지를 7억에 살 건데 나는 그래서 7억에 사서 나만 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서 토지를 샀을 때 현재 값어치가 10억이라면 개발된다고 했을 때 100% 된다고 했을 때 현재 토지 가격이 10억이라면 이 차액만큼은 정부의 값어치인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은 사실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이것도 차차 이제 정보현재 가치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내용이긴 해요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할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화폐는 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똑같은 금액의 가치가 똑같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전혀 위험하지 않고 현금 1억이 있을 때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은행에만 투자해도 부동산은 위험할 수 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고 투자하는 건 어디에 맡기는 거냐면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금액이 더 커지겠네요? 예를 들면 친구가 나한테 야 1억만 빌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1억을 빌려줬어요 내 친구가 1년 뒤에 내가 1억 그대로 갚을게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합리적인 경제인이 아닌 거예요 1억을 빌려줬으면 1년 동안의 이자가 적어도 위험이 없는 이자율만큼의 이자가 붙어야 값어치가 똑같은 거예요 이자를 받았다고 해서 이야 저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건 합리적 경제인이 아닌 거예요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 값어치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 건데 현재 가치를 줄여서 현가라고 해요 현가 앞으로 그래서 현가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현재 가치를 얘기하고 미래 가치를 줄여서 레까라 그래요 레까 레까 근데 발음이 좀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표기에서 레의 발음이 어려우면 니은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레까라고 해요 앞으로 이제 현가다 레까다 이런 말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이렇게 떠올려야 돼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 자 그러면 현재를 미래로 보내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네 1억이 아니 다시 한 번 1억이 금액으로만 보는 거예요 금액으로 1억이 미래가 되면 1억보다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는 거예요 1억의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는 금액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금액이 커지면 금액이 커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증한다라고 해요 할증은 커지는 거예요 근데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면 금액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져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할인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인마트는 싸게 파는데 비싸게 파는데 싸게 파는 거예요 내려가는 걸 할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당겨오면 금액이 작아지니까 할인이라 그러고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는 할증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과정이 있어요 할증한다 할인한다 나중에 투자론에서 아주아주 중요하게 배울 건데 식을 간단히 보면 식을 간단히 보면 할증할 때는 곱하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주고 할인할 때는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이 등장하면 또 머리가 아파와요 뭔가 1 플러스 r에 n승이 복잡해 보여요 복잡해 보이는 거지 실제 복잡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많이 안 해봐서 복잡해 보이는 거지 한번 해석해 볼 거니까 이게 1년 내내 따라다닐 얘기예요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한다 나눈다 1년 내내 따라다녀요 우리 학교 눈에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계산법이에요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한다 나눈다 이때 r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얘기하는데 여기 퍼센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붙어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퍼센트 없는 거예요 퍼센트 없는 n승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얘기하고 n은 경관 연수 아니 연수 몇 년 땅길 거냐 몇 년 보낼 거냐 몇 년 땅길 거냐 이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풀어보죠 잘 듣고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다 적용해야 돼요 퍼센트를 뭐라 그래요 우리말로 네 비율인데 무슨 비율 아 그래요 백분율이라 그래요 자 100으로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나눌 분 100으로 나눈 비율을 퍼센트 백분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10%라는 건 10을 얼마로 나눴다 100으로 나눈 비율이에요 얘는 지금 퍼센트가 있죠 이 퍼센트를 뗐을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10을 100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와 똑같은 값이 100분의 10이에요 그럼 100분의 10은 얼마 얼른 눌러봐요 계산기에 10 나누기 100 하면 얼마 0.1이에요 0.1 자 중요한 건 얘는 지금 퍼센트가 있죠 얘는 퍼센트가 없죠 퍼센트를 떼어줄 때는 얼마로 나눠야 된다 1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까먹은 거지 그래서 이 비율에다가 퍼센트를 붙여주려면 100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분율에서 퍼센트를 때릴 때는 100으로 나눠주고 이 비율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냐고 한다면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4가 몇 프로냐 몇 프로예요 이건 4배 됐다는 얘기예요 몇 프로예요 퍼센트를 붙여주는 거잖아 이렇게 붙여주는 거 얼마를 곱해야 돼 이걸 400%라는 거예요 400% 0.1이래요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그러면 7 0.07이래요 몇 프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할 때는 100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퍼센트를 붙일 때는 100을 곱해주고 퍼센트를 떼어줄 때는 100으로 나눠준다 이거 하나 필요한 건데 그럼 보죠 만약에 R을 구할 때 수익률이나 이자율이 10%라고 나왔어요 그럼 R값은 퍼센트를 떼는 값이에요 퍼센트를 뗀대요 그러면 얘는 얼마다 0.1 이렇게 쓰는 거예요 퍼센트 떼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1000%를 뗀다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 원리 설명해 준 거예요 만약에 20%다 그럼 퍼센트 떼면 얼마? 0.2 얘가 7%다 퍼센트 떼면 얼마? 0.0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25%다 그럼 얼마? 0.25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대요 퍼센트를 떨어져 봤고 자 그러면 1에다가 R을 더하는 거잖아요 1 플러스 R만 본다라면 그러면 야 수익률이 10%일 때 1 플러스 R은 얼마예요? 이건 뭐 1 더한데 1 얼마? 1.1이에요 0.1을 더하면 1.2 0.07 더하면 1.07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기호만 보고서 어렵다라고 느끼면 안 되고 R이 나왔을 때 이자율이나 수익률의 퍼센트를 떼서 1 더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몇 승이냐 이제 지수가 나오는데 지수를 한번 보죠 3에 2승은 얼마? 6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3을 두 번 곱해라 라는 뜻이에요 3을 두 번 곱해라 그럼 얼마? 9이에요 그럼 2에 3승은 얼마예요? 2를 몇 번 곱해라 곱해봐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얼마? 4에다 1을 곱하니까 얼마?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 번 여기 아래 있는 것을 여러 번 곱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1.1에 2승을 이렇게 곱한대요 1.1을 몇 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2번 1.1 곱하기 1.1 계산기 하면 1.1에 2승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나누기 1.07에 3승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1.07을 몇 번 나눈다는 얘기예요? 3번 나눈다는 얘기예요 계산기에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나누기 1.07 눌러가지고 값을 구하는 게 이걸 풀어내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n승도 별거 아니다 곱하기냐 나누기냐 근데 여기 나누기가 들어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것을 여러 번 나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렇대요 잘 활용해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안 했어도 다 할 수 있게 설명해 줬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이 실판 수업 내용을 한번 들어보고 내 걸로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자 정보현재 가치를 구할 때는 자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땡긴다 이렇게 한대 1 플러스 아래 n승을 나누면 얘가 몇 원 이렇게 나온대요 몇 원 이렇게 나온대 그래서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거예요 한번 보죠 현재의 값어치를 미래로 보낼 때를 뭐라고 한다 현재를 미래로 보낼 때 뭐라고 한다 할증 미래를 현재로 당기면 뭐라 그래요 할인 처음 이제 이런 처음 개념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면 제가 가르치질 이유도 없고 이런 거 몰라도 된다라면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지금 처음에는 좀 버겁게 느껴지겠지만 1년 내내 해야 될 거예요 지금 좀 고생해서 내 걸로 완벽히 이해하면 나중에 1년 내내 두고두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버리자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1년 내내 이런 문제만 나오면 틀리면서 괴로워할 거예요 남들 점수 높게 나오는데 나 혼자만 막 낫다 계산 문제 못한다 이런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면 지금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산수를 못했다 수학을 못했다 그러면 집에 가서 다시 또 공부해서 해석하고 모르겠으면 찾아 질문해야 돼요 자 보죠 정보현재 같이 자 일단 얘 암기 코드는 차 안 땡긴다 이렇게 외울 거고 얘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차는 뭐냐면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에다가 뭐 한다 땡긴다 할인이죠 할인 어떻게 한다 1 플러스 R에 N승을 나눈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1분도 안 걸려요 절대로 자 이제 금액을 한번 보죠 1억이면 공이 몇 개예요 1, 10, 100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거고 우리가 중개업 할 때는 100만 원이 공이 몇 개다 6개 천만 원이면 공이 7개 1억이면 공이 8개는 무조건 머리 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외우듯이 그러면 내가 1백만 원이라고 했을 때 얘는 1, 0, 0, 0, 0, 0, 0 이렇게 공 3개씩 심표를 찍어줘요 이렇게 이 숫자 표기는 사실 미국 쪽에서 유럽 쪽에서 먼저 왔으니까 천 단위로 해서 우리도 이렇게 쓰자 라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자 라고 해서 쓰고 있는 거고 만약에 1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0, 0, 0, 0, 0, 0, 0 이렇게 될 거고 1억이면 100, 0, 0, 0, 0, 0 이렇게 될 거예요 부동산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요 가격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이 0, 0, 0, 0을 다 붙이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풀 때는 공 6개는 이따 치고 볼 거예요 6개 떼어놓고 볼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이면 한 자리로 표현할 거예요 천만 원이면 두 자리로 표현하고 1억이면 세 자리로 표현할 거예요 이걸 좀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만약에 5 쓰고 공 6개 있다 얼마? 500만 원이라고 당연히 쉽게 알아보고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70 쓰고 이렇게 썼대요 얼마? 7천만 원인 거고 만약에 200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 2억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25 쓰고 이렇게 됐다? 2,500만 원을 얘기하고 172 이렇게 썼다? 1억 7,200만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104 이렇게 썼다? 1억 400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 안 되면 물론 계산 문제 못 풀어요 당연히 공 6개가 있다는 걸 날려서 이 6개를 붙이고 다니면서 계산하면 분명히 실수를 해요 계산기에다가 그러니까 6개 떼어놓고 돈을 얘기할 때는 6개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고 나중에 하나 붙여주면 돼요 6개만 공 6개 떼고 100만 원이면 한 자리 천만 원이면 두 자리 1억이면 세 자리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보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역사권 개발 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들어설 가능성이 40 들어설 가능성이 40 자 예산 가격은 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만 원이고 들어서지 않으면 6억 6천만 원이다 이때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수익률이 연 10%다 이걸 적용해라 투자자의 수익률은 10%를 적용해라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금액 차이를 여기다 써야죠 금액 차이 그럼 8억 8천은 얼마로 쓴다? 집에 가서 다시 또 열심히 고민해봐요 공연에서 뜨면 억 단위는 세 자리니까 8억 8천이면 880 이렇게 써야 돼요 6억 6천이면 얼마? 660 이렇게 되겠죠 차이는 얼마예요? 220 이거 하나 쓰고 금액 차이예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정보의 현재 값어치니까 몇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몇 원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개발이 안 될 확률을 집어넣어야죠 근데 개발될 가능성이 40%래요 그러면 개발이 안 될 확률은 얼마? 60%죠 60%를 적어야 돼요? 퍼센트를 떼어야 돼요?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 원 나와야 되니까 퍼센트가 없는 비율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60%가 아니라 얼마? 0.6을 쓰는 거예요 퍼센트를 뗄 때는 100으로 나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줘야 되죠 미네 걸 땡겨와야 돼요 땡겨올 때 자 수익률이 10%니까 R은 얼마다? 퍼센트 떼면 0.1이죠 그럼 여기다 1 플러스 R을 쓰잖아요 그럼 얼마? 1.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몇 승을 땡겨야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얘가 개발이 얘를 보니까 얘들은 얘들은 금액이 1년 후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현재 값으로 얼마냐라고 물으니까 1년을 당겨와야 되겠죠 당겨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 1년을 당겨오려면 1.1에 1 플러스 R에 몇 승? 몇 승 해야 돼요? 2승? 1승이죠 1년 당겨와야 되죠 1년 당겨와야 되니까 1승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1승은 쓰나 안 쓰나 똑같은 거예요 1.1 한번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계산기에 어떻게 눌러야 돼요?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이렇게 하면 120이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럼 120원이라고 쓰겠지만 공 6개가 숨겨져 있죠 그럼 얼마? 1억 2천이다 라고 1억 2천만 원 이렇게 딱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차 안 땡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문제에서 1년짜리도 있었고 2년짜리도 있었어요 얘가 2년 후에 요만큼 되거나 요만큼 될 거다라고 나온다라면 식은 똑같은데 뭘 바꿔야 돼요? 얘를 바꿔야 돼요 1.1에 몇 승? 2승이 돼야죠 그러면 계산식은 220 곱하기 0.6 나누기 1.1 나누기 1.1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때 나온 금액이 정보의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계산법을 처음 배우다 보니까 1 플러스 R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R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을 퍼센트를 뗀 걸 쓰는 거고 N승이 들어가면 여기 있는 걸 여러 번 곱하거나 여러 번 나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N승이 들어가면 이때 수익률이 10%니까 퍼센트 되면 0.1 1 플러스 R은 1.1 얘가 1년이면 1승 나누고 2년이라면 2승을 나눠줘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금액 차이 금액을 얘기할 때 공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공 6개를 떼어줬을 때 100만 원이면 얼마? 1로 쓰는 거예요 2천만 원은 어떻게 써요? 20 2,700만 원 하면 27 06개 이렇게 있을 거예요 1억이라고 쓰면 100 1억 7,500만 원이면 175 06개 이렇게 쓸 거예요 06개 떼고 금액 쓰는 것도 집에서 연습하고 당연히 알아야 돼요 중개업 할 때 뭐 1,100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6개가 딱 떼어졌을 때 100만 원, 천만 원, 억 단위는 그냥 기본적으로 바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880, 660 차이가 220이고 개발될 확률이 40%인데 안 될 확률을 집어넣으니까 60%인데 몇 원 나와야지 %1은 없어요 여기에 뭐 %1 이런 단위는 없어요 % 없는 비율을 써야 돼요 그래서 60%를 0.6으로 쓰고 여기에 1 플러스 아래 N승을 나눠준다 이렇게 해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도 괜찮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계산 문제 지금 몇 개를 배우고 있어요 배웠을 때마다 다시 예를 들면 저 같으면 학교는 시작할 때 앞에 계산 문제 몇 개 체크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배운 계산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시장 균형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하는 거 하나 배웠고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에서 수요량이 얼마냐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있었고 그다음에 이거였어요 정보현재 같이 이런 문제는 수업 시장 중에 한 10분만 들이면 앞에 했던 것들 한번 풀어볼 수 있으니까 똑같은 거 계속 풀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만 거치면 계산 문제 18가지 유형 중에서 10가지 유형은 반절 유형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쉽게 그냥 계산 문제 보너스로 풀 수 있어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노력하셔야 돼요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 갈 수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은 좀 더 노력해서 다음에 배울 때는 내 걸로 꼭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공부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보현재 같이 차 안 땡을 배웠어요 자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개발이 될 가능성이 40이래요 개발 안 될 가능성이 60이죠? 그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불확실한 상태예요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불확실할 때의 토지 가격이 만약에 3억이라면 개발이 확실히 될 때의 현재 가격은 확실히 개발될 때 현재 가격이 만약에 5억이라면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내가 확실하게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알고 있으면 얼마를 얻을 수 있다? 2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정부의 값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때 원리는 나중에 차차 배우겠지만 정보연재 가치를 어떻게? 차 안 땡으로 한다 금액 차이에다가 개발이 안 될 확률 땡긴다 할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인을 어떻게 한다?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아래 N승을 곱하고 당겨올 때 할인할 때는 1 플러스 아래 N승을 나눈다 이거예요 이때 R은 수익률이나 이자율 퍼센트 없는 거 N은 몇 년 당길 거냐 연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고 복사 한번 보죠 물론 지금 다른 과목들은 사실 좀 편할 거예요 특히나 공시법, 세법, 공법, 중개사법 그렇게 어렵지 않고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도 안 줄 거예요 지금 어려운 건 민법이나 학교론이에요 1차 때 1차 과목을 좀 일찍 잘 만들어 놔야 나중에 1년 하더라도 동차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니까 1차만 재수없다 학교론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조금 더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가격 탄력성 시기 어떻게 돼요? 가격 탄력성 가격 분의 수요량 소득 탄력성은 소득 분의 수요량 얘가 중요하죠 교차 탄력성 다른 재와 다른 재와 뭐? 가격 분의 수요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그 재와의 가격 분의 그 재와의 수요량 얘가 변하는 걸 보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에 의해서 그 재와의 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얘가 중요해요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해당 재와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줄 거예요 문제에서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올 때 다른 재와 가격에 의해서 A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른 재와의 가격이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에 다른 재와 가격이 생략되어 있을 때 이걸 분모에 써야 되고 여기를 분자에 써야 된다는 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 탄력성 중에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B 가격에 대한 A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을 때 해당 재와는 A예요? B예요? 여기에 있는 게 해당 재와예요 이렇게 교차 탄력성 앞에 있는 수요가 붙은 이 재와가 얘가 해당 재와고 B 가격에 대한 이 B가 뭐예요? 다른 재와예요 식은 어떻게 된다? B 가격에 대한 A 수요량 이렇게 나와야 돼요 교차 탄력성에 대한 내용이 없고 경기 변동의 유형은 뭐가 있다? 순, 무, 개, 장 순자가 뭐예요? 순환적, 무는 무작위적, 개는 계절적, 장은 장기적 이렇게 순환은 어떤 순서대로? 회, 상, 후, 하 이렇게 한다고 했죠 순환적 경기 변동은 회, 상, 후, 하 이렇게 가고 무작위는 예기치 못한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 거 정부 규제 정책 같은 게 무작위적이에요 계절마다 나타나는 거 장기적이면 올해 걸쳐서 추세적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장기적 경기 변동 순환적 경기 변동에서 회, 상, 후 뭐가 있어요? 하가 있어야죠 하향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외웠어요 하, 수를 중시한다 그래서 후퇴나 하향일 땐 누굴? 매수자가 중시되고 매수자가 우위에 있고 매수자가 거래를 미룬다 이렇게 그래서 후퇴하향일 때는 매수자가 중시되고 회복상향일 때는 매도자가 중시된다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 가격이 상한이냐 하한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후퇴하향은 내려오는 거니까 여기서 가격 궁금할 때 과거 사례는 뭐가 있다? 뭐가 된다? 상한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될 거고 거미집 이론에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수렴형의 조건을 외웠어요 수렴형이 될 조건은?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커야 된다 수탄이 크다는 건 뭐예요? 탄력성이 수요가 공급보다 큰 경우는 수렴형 공기는 뭐예요? 기울기의 크기가 공급이 크면 수렴형이란 뜻이에요 탄력성으로도 볼 수 있고 기울기 크기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렴형이 될 조건은 수탄이 크거나 공기가 크면 이렇게 수렴형이 되고 수탄이란 뜻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 것보다 크면 수렴형 그 다음에 공기는 뭐예요? 공급의 기울기 크기가 크면 수렴형이란 뜻이에요 큰 것만 외웠어요 이렇게 돼도 수렴형, 이렇게 돼도 수렴형 수렴형이 될 조건을 외웠고 함수식이 주어졌다는 건 뭘 구해서? 기울기 크기를 구해서 무슨 형이냐 따지라는 거죠 기울기 크기는 공기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크기를 따져서 공급이 큰지를 따져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식에서 기울기 크기는 p의 개수분의 q의 개수 이렇게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이렇게 썼고 만약에 이런 함수식이 있다면 p 앞에 개수가 a이고 q 앞에 개수가 b니까 기울기 크기는 얼마? a분의 b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효율적 시장에서 보니까 반영된 정보에 따라서 과거 반영되면 약성 과거 현재면 중강성 모든 정보면 강성이죠 여기 보니까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한 정보죠 반영된 거 반영되지 않은 거 반영되지 않은 거 약성에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현재 미래가 필요한 거고 중강성에서는 미래가 필요한 거고 강성에서는 어떤 정보로도 초과인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할당효율적 시장은 배분이 효율적으로 나눠진 시장이니까 누구나 고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초과인도 없고 투기도 없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중요해요 초과인과 투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가 아니니까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해서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이것 때문이죠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은 독가점이나 불안전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시장은 할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자 정보현재같이 어떻게 구한다? 차 안 땡이죠 암기코드가 금액 차이 안 될 확률 땡긴다 자 그러면 금액 차이는 어떻게? 우리가 공 6개 떼고 본다 그랬죠 100만원이면 1 2천만원이면 20 1억 7천만원이면 170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금액 차이 개발될 때와 안 될 때의 금액 차이 여기는 개발이 안 될 확률 퍼센트를 떼는 거죠 퍼센트 뗄 때는 100으로 나눈다 백분율이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할인한데 땡긴다는 할인이죠 1 플러스 R의 N승을 나눈다 이거였어요 이때 R은 이자율이나 수익률의 퍼센트 없는 거 연수는 몇 년 당길 거냐 이렇게 계산해서 1 플러스 R의 N승 이 식만 집어넣어서 계산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가만히 오시고 지문 한 12개만 풀어볼게요